오늘 두 분의 조합에 대해서 어리둥절하신 분이 있으신데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도 잘하는 분들 특집입니다. 혼자서 경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랩도 하는 우리 스윙즈 혼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는 랩까지 잘하는 유아씨 두 분 어서오세요. 스윙즈부터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윙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인데요. 솔로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아씨가 작년에는 오마이걸 멤버들이랑 오셨었고 스윙즈는 4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나서 정신 없을 때 그러니까 그때 관객분이 없었어요. 그걸 상상하고 오늘 되게 편하게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가깝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시절. 아니 두 분이 사라 생전 처음 만나신다고 들었네요. 네. 사라 생전 처음 뵙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조합이 남달랐어요. 첫 느낌이 어떠세요 두 분 다? 저도 처음에 같이 나온다고 들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약간 어떤 조합이지? 저도요. 너무 반갑네요. 저도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우신 걸로. 근데 데뷔 년도가 언제셨어요? 14년도 맞지 맞지? 15년도 15년도요. 진짜 오래 계셨네요.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연습생활을 오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팬분들이 다 알려주시네요. 팬분들이. 데뷔 년도를. 2015년 데뷔네요. 네. 15년 데뷔입니다. 스윙씨는 언제 데뷔해요? 저는 07년도요. 07년도 데뷔. 07년도. 여기는 애기들 태어나기 도전. 07년도.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 진짜. 하니씨 데뷔가 언제죠? 제가 2000. 정확히 이제 아이돌 데뷔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돌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음원을 처음 낸 건 2011년. 2011년에. 저도 벌써 한 13년 차가 됐습니다. 스윙스는 우리 오마이걸 음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듣죠. 간간히. 미치겠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왜 미쳐요 갑자기. 민망했어요. 민망했네요. 요한은요? 스윙스 음악. 저는 엄청 팬이었어요. 그리고 경연 프로그램 나오는 거. 진짜 엄청 응원했거든요. 그렇죠. 신념이 너무 멋있으셔서. 신념이. 네. 신념이 있는 가수 래퍼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네.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한씨가 스윙스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네요. 네. 분발하셔야겠어요. 스윙스는. 스윙스는. 아니 우리 1773님께서. 요한님. 스윙스님 옆에 있으니까 더 이뻐요. 라고 웃자라고 하셨는데. 예. 73만원님. 얼마 전에 전역한 대학생입니다. 군 생활 동안 많은 힘이 되었던 유아 응원하러 혼자 왔어요. 진짜? 요한 신곡 루프탑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전역한 대학생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전역한 대학생. 안녕. 고마워. 지금 에뛰보인다. 그러네. 진짜로. 헤어스타일이 얼마 전에 전역한 스타일이네요. 한 달 정도. 맞아 맞아. 군 생활은 어디서 했어요? 어디 지역에서? 호천에서. 경기도 호천에서. 진짜? 군생. 그러니까 애국자신거에요. 우리 유아씨가. 고마워. 애국자 만들어줘서. 국방력을 키워주신거에요. 유아씨가 정말 팬분들하고 너무 소통을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자 이제 먼저 유아씨의 새 음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홍보하시죠. 어 저 이번에 세번째 앨범 나오는데요. 신곡 타이틀곡은요. 루프탑이라는 곡이고. 굉장히 댄서블한 곡이고. 사실 무대로 보시는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받으시겠지만. 이따가 잠깐 보이스로 노래로만 살짝 들려드리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 오늘 6시에 공개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6시에 공개됩니다. 그러면 오늘 선공개를 컬투시에서 특별히. 네.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네요. 완전 특별한 날이죠. 네. 이번엔 새롭게 분위기도 되게 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이런 모습도 예쁘게 봐주시고. 안무도 굉장히 예쁘고. 어때 킹키 오빠가 짜주셨거든요. 오 킹키씨.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앨범 전체 제목이. 보더라인. 보더라인.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경계선이라는 의미인데. 이 경계선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떤 경계선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한계를 넘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되게 추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 앨범 전체적으로 루프탑도 내용이 그런 곡이고. 수록된 곡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새로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같이 방송하신 분들이 양쪽에 다 래퍼거든요. 네. 맞아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 래퍼. 알아요. 알아요. 요즘 그쪽 자기가 래퍼라는 걸 밝히고 다니는. 알아요. 근데 랩이 좀 들어가죠. 근데 그쵸. 진짜 랩이라고 하기 부끄러운데요.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나지막이 욱조리는 그런 거예요. 다레이션 같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유아씨 팬이고. 특히나 저 숲의 아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숲의 아이. 뭐 셀피쉬 때도 그랬고. 사실 컨셉이 엄청. 좀 독보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I want to. I want to back. 맞아요.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컨셉이에요? 이번에는 사실 제가 95년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실 제 스스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오마이걸 하면서 숨겨왔던 그런 모습들. 솔로 활동하면서 숨겨왔던 모습들인데요. 저만 아는 그 모습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궁금하다. 저만 아는 나의 모습. 진짜 궁금한데. 남만 아는 나의 모습. 약간 여성스러운. 그렇구나. 한혜님이 유아 노래 한 소절 해달라고. 502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숲의 아이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에이. 에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죠. 왜냐면 놀토에서도 숲의 아이 하셨었고. 이렇기 때문에 알죠. 조금만 해. 왜 나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들어볼게요. 앞에 멜로디가. 그 멜로디가 뭐였죠?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나 앞을 잘 모르긴 하는데. 헤이 운발아빠라도 해주세요. 헤이 운발아빠. 뭐야.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옆에 계시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보더라인 앨범 중에 타이틀곡 외에도. 네. 러브 마이셀프. 슈팅스타라는 곡인데. 네. 이 곡도 타이틀곡 후보였어요? 사실 타이틀이 먼저 정해져 있어서 수록곡은 뒤에 정해진 건데요. 루프탑은 원래 정해져 있었구나. 근데 러브 마 셀프라는 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어 이거 솔직히 타이틀감 아닌가요? 라고 많이 얘기했던 곡이고요. 슈팅스타는 또 저희가 몽환적인 컨셉을 많이 유지하다 보니. 그런 몽환적인. 몽환스. 분위기를 저한테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긴 말 필요 없이. 네. 우리가 6시에 공개되는 루프탑. 아 긴장돼요. 선공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하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수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방송에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샵의 1088로. 1077 말고 88로. 노래 어떤지. 거기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안무랑 같이 하는 퍼포런스 곡인데요. 노래를 따로 보여드리는 거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어? 좀 호동한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어? 저 안무가? 좋 home,ità 뉴스 hár. 안녕하십시오. 재밌uchen. Boost128. 하문에 나이 끝의 별 Yeah 위태롭고 위험해도 위대하고 위험있게 한 발 두 발 걸어 on this rooftop 어디선가 되어 어느 멜로디 다시 한 번 눈을 감아 I can't, I trust myself 별들, 이 바퀴 노트 그 꿈들에 난 닿고 싶어 I'm getting closer Yeah I'm a little bird in the cage 쉽게 이해할 수 없지 나란 일 난 지금 너무 행복하긴 해 어글스 널 떠나려고 해 On the rooftop 안녕, 그럼 이만 어글스 널 떠나려고 해 10밤마다 아무도 몰래 Yeah yeah 넌 봤을까 내게는 그 순간이 세상 가장 자유롭지 등 높은 세상 위에 Yeah This beautiful world 이 시원 낮출 구름 같아 그 어디에도 머물 순 없어 Yeah I'm a little bird in the cage 쉽게 이해할 수 없지 나란 일 난 지금 너무 행복하긴 해 어글스 널 떠나려고 해 Yeah I'm a little bird in the cage On the rooftop On the rooftop 그냥 그런 이만 Oh, on the rooftop 어글스 널 떠나려고 해 너의 품 안에서 매일 평온함을 느껴도 나 고슴이 막혀와 나 고슴이 막혀와 어쩜 그냥 나 난 이렇게 생겨먹은 건지 또 내 맘 어디도 속할 수 없게 Yeah I'm a little bird in the cage Yeah I'm a little bird in the cage Yeah I'm a little bird in the cage 쉽게 이해할 수 없지 나란 일 I'm not good here 난 지금 너무 행복하긴 해 어글스 널 떠나려고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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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처음인데 너무 잘했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일단은 진짜 오늘 이 라이브를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에서 너무 떨어지게 경청하신 우리 스윙스의 감상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선을 한번도 떼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들었고 너무 잘 봤습니다 노래도 너무 좋으시고 이 무대가 되게 좁잖아요 아무래도 긴장이 저도 방금 썼었잖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춤도 같이 봐주세요 정말 1초도 단 한순간도 다른 데로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집중하셨습니다 유아씨 노래가 리드미컬하고 너무 좋네요 이 느낌 뭔지 알겠네요 대박 느낌이에요 응원합니다 유아짱 하셨네요 고마워요 우리 0416님도 연예인 많이 보러 다녔지만 유아님처럼 현실감 없는 분은 처음이에요 진짜 어디서 그냥 갑자기 톡 튀어나온 것 같은 그렇죠?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현실에 없는 분 맞아요 너무 예쁘시죠? 부끄럽습니다 근데 기분은 참 좋아요 4862님께서도 노래도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듣자마자 반했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스윙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스윙스가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파이 그리고 싸이가 사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 들어가시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정규 앨범인가요? 맞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가수로서 싸이 형님의 피네이션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내는 앨범이고요 근데 사장님 우리 싸이 씨를 보고 좀 거울 치료를 했다고 그러던데 아 예 맞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요 여러분 이제 조그만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십 몇 년째 근데 그걸 하면서도 가수로 활동할 때는 저도 케어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의 좀 특이한 케이스처럼 걔네들은 평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는 이제 가수 여기서는 그냥 이제 제 동생들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거울 치료라 하면 무엇이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너 왜 앨범 안내 뭐해 뭐해 이렇게 혼내잖아요 정작 제가 피네이션 들어가서 들어간 지 3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다 싸이 형이 한 번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있으세요 네 그 화를 봤는데 진짜 강남스타일을 부르는 영웅이잖아요 갑자기 그 역할에서 저의 보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그동안 애들을 혼냈을 때 얘네들 이 기분이었겠다고 진짜 똑같이 느꼈어요 자극을 받았구나 그래서 진짜 더 부드러워질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사실 싸이 형님보다 오히려 황당했던 거는 형님네 가수들이 더 트윙스 형 내 가수들이 좀 더 황당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우리 복은 그렇게 내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진 않았었네요 맞아요 제가 원래 좀 많이 내는 기계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근 3년간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바쁘고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는 뭐 냈네요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17곡입니다 여러분 정규 앨범 나오기도 참 힘든 시계 17곡이나 지금 하넷도 이렇게 열심히 좀 해봐요 하넷도 열심히 해볼게요 앨범 제목이 뭔가요? 업그레이드 5입니다 여러분 시리즈 앨범이요 5는 왜 5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6번째 업그레이드 0까지 있어가지고 0,1,2,3,4,5,6,5까지 시리즈구나 이렇게 조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업그레이드 시리즈가 또 대한민국 힙합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게 또 이제 5까지 나온 거니까 의미 있는 앨범이죠 감사합니다 17곡 중에 타이틀곡을 어떻게 골랐을까요? 진짜 고르기 힘들었고 제일 무대에서 하기 좋은 거를 이제 골랐습니다 싸이형도 이제 딱 이게 제일 낫다 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갔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됐구나 네 타이틀곡 제목이 월크인데 네 사실 오늘은 이제 라이브 말고 이걸 좀 음원으로 듣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좀 뭐 이유가 있다고 라이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클린 버전을 준비를 했는데 라디오에서는 이제 그냥 성인 버전을 틀 수는 없잖아요 아 알겠어 그래서 근데 클린 버전은 그 원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전 듣고 있어라는 제 노래 오늘 부를 건데 그 노래는 또 이런 무대에선 굉장히 가족주의적이고 이렇게 예뻐요 네 누구도 불편해 가지 않는 저희의 주의를 19년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노래가. 감사합니다. 스윙스, 나 스윙스야? 돌아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7977님께서도 아파트 월킨이라고 들리는 건 저만인가요? 아파트 월킨, 이렇게. 약간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아파트 월킨이죠? 아파트, 네, 맞습니다. 아파트. 노래 너무 좋아해, 스윙스 전기 앨범 대박나세요, 보내주셨는데, 푸떠 월킨이죠, 원래? 네, 맞습니다. 자, 530님, 그냥 말씀하시는 것도 랩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랍니다. 8179님, 집에서 매번 동요 듣다가 찬송가 듣다가 비가 트이네요. 새로운 영역이죠. 새로운 영역입니다. 예상치 못한 감사평인데, 이거를 우리 스윙스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157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게 집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 노래를 듣고. 팬 되겠습니다. 스윙스 너무 좋아, 짱짱.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스윙스 예상에는 어느 부분의 엄마가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노래 어느 부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거. 와우. 일. 워크 때문인가봐요. 일. 우리 어머니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해. 부터 워크. 엄마 생각. 부터 워크. 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아휴. 어디 계십니까? 이거 물어보자. 어디 계십니까, 이분. 아. 진짜. 아니 그 결혼을 앞둔 우리 새신랑인데. 네. 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으셨어요? 아니 그냥 가족주의적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아. 갑자기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아. 노래에 묻어버렸네요. 그러네요. 사실 뭐 이 노래는 아니거든요. 다른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부로 넘어갈게요. 야 두신아. грorms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푸시콜 투쇼. 밥 먹어도 배 고플 땐 푸시콜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는 푸시콜 투쇼. 푸시콜 투쇼. 자 콜트쇼 특성 라이브 4부에 물리합니다 6731님이 유아 보러 오긴 했는데 스윙즈님 저스트 뮤직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이번 앨범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주 가족적인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이분은 어디 계십니까 6731님 아까 전역한 친구구나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달 된 친구가 저스트 뮤직 때부터 팬이었죠 거의 한 12살 이때였나요? 완전 어릴 때 그리고 요즘 군인들 힙합 진짜 좋아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완전 그래요? 네 그냥 난리가 나요 그 안에서도 많이 듣는다는 거구나 엄청 많이 듣죠 군부대 공연도 래퍼들도 많이 가고 스윙즈님 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군부대 공연? 그럼요 많이 갔어요 어때요? 에너지 좀 다르잖아요 완전 장르가 나요 그리고 삼성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엄청난 기계가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와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와우 가족주의적인 문자가 또 하나 왔네요 이거 유아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8179님께서 우리 딸의 스윙즈님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세윤 삼촌이랑 너무 닮아서 오늘부터 팬이 된대요 아 여기 친구가 보냈대요 아아아아 저 세윤이 형님이랑 자주 봐요 아 방송에서만 그분이 저를 흉내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를 흉내내는 걸 흉내내는 거 맞아 서로 흉내내 안녕하세요 돈까스입니다 vorstellen 그분은 그렇게 절 따라하세요 맞아요 목소리도 비슷하거든요 저희 태권도사범님도 오마이걸 팬이에요 저 부러워하시겠죠 하셨네요 오늘 두 분이 다재다능하다는 걸로 초대를 해봤는데 사실 느낌이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유아씨 취미가 가만히 있기고 진짜 가만히 있기에요? 스윙스씨는 가만히 못 있기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쉴때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해요 가만히 한시도 못 있어서 집에 있을때는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거야? 그 시간을 즐기고 누워있고 그런걸 되게 좋아하는거에요 원래는 가만히 있을거 같은건 스윙스거든요 가만히 있을거 같은데 가만히 못있어요? 저는 왔다갔다 합니다 제 이름 문스윙스 자체가 감정기복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다운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업다운이 있습니다 업다운이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음악만 하시는게 아니거든요 회사의 수장이시기도 하고 헬스장도 운영하시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주지수도 시작을 하셔가지고 주지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세번이나 나갔어요 대회도 나갈정도면 잘한다는거잖아요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나갔어요 진짜 떨려요 거기 가면요 다 보고있고 알려졌다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되게 재미있게 주지수 추천합니다 벌써 2회에 우승을 하셨고 2회에 준우승까지 했대요 너무 잘하는건지 뭐 그냥 초보 리그고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멀었어요 그게 단계에 띠가 색깔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지수는 띠를 굉장히 늦게 해줘요 블랙까지 가려면 검은띠까지 가면 거의 8년에서 12년 걸려요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당연히 흰띠죠 시작한지 8개월 9개월 됐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힘 느껴지는거 있죠 타고난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요 팔씨름 잘해요? 팔씨름은 잘 못합니다 맨날 저요 팔씨름은 아니 문세윤이 팔씨름 잘해가지고 갑자기 잘하는 줄 알았네요 그분은 진짜 잘하실거 같아요 힘이 진짜 세지 아 근데 아까 그 Workin에도 노래에 들어가있는 스페인어가 들어가있는데 너무 그냥 네이티브처럼 하는데 배웠어요? 지난 한 9개월 전부터 과외하고 어플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를 스페인어가 지구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래요 1위가 중국어 중에 하나죠 뭔지는 까먹었지만 광동원지 북경원지 근데 이제 너무 재밌어서 배우고 그쪽 3개가 너무 흥미로워요 남미 중미 언젠가 가보고 싶어서 그냥 배워서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우면 사실 그 사람들 문화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건 일종의 약간 뭐 우리가 어떤 만화나 시리즈 영화를 보듯이 어떤 세계관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흥미로워요 재미있어요? 영어랑은 또 다 어순이 다르고 그런가?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둘 다 영문자를 쓰니까 일단 읽는게 편하고 편하고 우리한테는 들어가있던 가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네 아 근데 그 좀 아 거기가 거기 가족적이지가 않아요 거기 가족적이지가 않아요 네 가족적이지 않아요 맞아 맞아 오늘 유난히 좀 이게 오늘 좀 과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1부 때부터 못 따라 들어서 괜찮아요 그냥 할 거세요 괜찮아요 그냥 차라리 제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아 좋아 괜찮아요 네 네 hola como estas me amu es swings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soy musico de hiphop soy rap rapera 라고 아마 할거에요 랩어보고 아 rapera가 rapo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rapo? 암튼 뭐라하지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아디오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유아씨도 스페인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갑자기 갑자기 패치가 오우 장난이구나 홀아 사실 워낙도 swings형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유아씨도 일하실 때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요 네 그럼요 최근에 뭐 새로 배운다거나 아니면 바쁘게 좀 지내는 영역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솔로 활동을 위해서 한동안 쭉 쉬었어요 또 쉬어야지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여행 다니고 쉬고 그래서 자기계발은 살짝 뒤로 밀어두고 있었긴 했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시 춤이랑 노래나 운동, 자기관리 같은 걸 꾸준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지, 이런 걸 좋아했지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우리 싱스처럼 주짓을 하고 싶다거나 저는 복싱도 좀 배우고 있고요. 승마를 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어울린다. 승마를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다 잘 어울린다. 승마도 말이 잘 받아줘야 된다는데 직접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타면 느끼는 게 말이 제가 긴장하면 똑같이 긴장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 느껴져요. 피부끼리 다 닿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되는 느낌? 말이랑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이 좀 알아봅니까? 유아 씨? 전혀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교감이 중요한 또 스포츠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스윙스 형도 승마로 해보셨어요? 혹시? 한 번 타봤고요. 태어나서. 전 정말 안 맞아요. 이 말이 가끔 사고를 치잖아요. 전 제가 그렇게 되는 게 막 상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섭더라고요. 또 듣기로 방금 말씀하신 거 전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걸 느끼면 약간 조롱하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그걸 두려움을 안고 있으니까 난 절대 안 탈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유아 씨가 이번에 앨범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던 일은 없었는지 멤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재밌었던 일을 얘기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번에 춤이 손을 많이 보여줘요. 손을? 그런데 제가 손이 되게 작아요. 그런데 춤출 때 작으면 멋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굉장히 많이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네. 진짜. 아니 봤을 때 전혀 작은 느낌이 안 드는데 맞아요. 그런데 거의 한 마디 이상을 늘린 거예요. 예로 그래서 스타킹 같은 걸 못 신어요. 스타킹이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나 어딜 갈 때나 스타일리스트님과 함께 제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이렇게 스타킹을 올려주시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손톱이어서 보기에만 예쁜 손톱인데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 터치는 어떻게 해요? 음성 인식. 여러분 알죠? 저 음성 인식으로 해요.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어 네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고 이렇게 말로 하는데 문자 보낼 때도 네.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쉽지 않을 텐데 젓가락질은 괜찮나요? 쉽던데요. 밥은. 아 그래요? 아쉽습니다.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멤버들한테 곡을 많이 안 들려주긴 했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멤버들도 일단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못 만나기도 했지만 그냥 멤버들이 딱 놀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숲의 아이랑 셀피씨랑 기존의 느낌 너무 다른 곡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너네도 기다렸다가 봐줘라. 약간 이런 의미로 끝까지 숨겼어요. 승희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승희? 승희 뭐래요? 저보고 홀리샤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홀리샤? 홀리샤? 아 홀리샤. 되게 놀라운 감탄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아하 홀리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거 맞아요? 몰라? 너네도?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 의미인가 봐요. 홀리샤 약간 감탄사 느낌으로. 놀랍다. 정답의 기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홀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노래가 나를 홀리샤. 뭐든 좋아해요. 뭐든 좋아해. 스윙스의 라이브 이제 한번 들어볼 건데 가족주의 노래죠? 가족주의에 맞는 가족주의이지 않는 노래. 듣고 있어? 2024. 네 맞습니다. 리메이크를 한 거네요. 2013년에. 맞습니다. 2013년에 냈던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피처링을 또 크러시가 도와주셨어요. 크러시!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못 나타났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10년만에 다시 내는 노래입니다. 그걸 또 오늘 라이브로 직접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Can you hear me? 2024입니다. 스윙스 피처링 크러시. 가볼까요? Go ahead. Deep. Woo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보다 백배 아니 천배 더 못돼서 근데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악마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지 나 연기 실력 늘었어 속으로 놀고 있어 이 노래 떠야 돼 널 위해 듣고 있어 If you still hate me 한 번이라도 나를 그리워해 이 노래 듣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 그땐 몰랐지만 난 너의 중국자야 For your love 욕심하는 거짓말 Your love Your love 절실하게 필요해 Your love 도대체 어디 갔어? 네가 살던 집 앞에서 널 기다려 이사한다 했는데 가수가 정말로 어떻게 혼자서 넌 네 친구들한테 혹시 내 욕해? 난 할 말 없어 솔직히 너는 해도 돼 그렇게 화 풀릴 때까지 실컷 나를 원망하는 게 지치고 질려 나 용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퇴할게 내 팬 싫어했잖아 원한다면 다 해 너처럼 날 사랑한 여자는 없었거든 너랑 다섯 개 회도 너에게 졌어 늘 너 같은 건 백화점에서 팔지 않거든 이 집 없는 느낌 나게 같은 가벼움 나 연기 실력 늘었어 속으로 놀고 있어 이 노래 떠야 돼 널 위해 듣고 있어 If you still hate me 한 번이라도 나를 그리워했니 이 노래 듣고 있다면 고민하지마 그땐 몰랐지만 난 너의 중독자야 For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욕심하는 거짓말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절실하게 필요해 Your love If you still hate me 아니라도 나를 그리워했니 이 노래 듣고 있다면 고민하지마 그땐 몰랐지만 난 너의 중독자야 For your love For your love Come on man Your love Come on baby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욕심하는 거지 You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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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하게 필요해 Your love You still hate me Your love 스윗하다 노래가 아주 You all love You all love 아까 말했듯이 이게 듣고 있어가 2013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10년 넘은 노래인데 10년 넘었죠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가사가 다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V를 계속 쳤습니다 한혜가 절 엄청 잘해주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평소에 너무 잘 알았어가지고 맞아요 저분이 같은 회사에 있었죠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 스윙즈 형의 뭐랄까 그 뭐랄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죠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활발했던 활발했던 젊었던 시절을 또 같이 함께 했었죠 진짜 그때 젊었어요 지금 젊어요 5306님 스윙스 홀리샷 이렇게 보내셨네요 승희씨가 보낸거죠? 네 6505님 방청 내내 지겨워하던 아이가 스윙스님 라이브에 반응을 했어요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6505님? 저 친구가 그러니까 앞에서 되게 텐션이 있다가 잠깐 좀 이렇게 텐션이 죽었다가 무려하니까 다시 또 막 신나가 아니 공교롭게도 저 친구가 스윙스 형 그 웃음소리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형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부터 랩에다가 좀 예쁜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막 물감이 이상한 거 던지는 그런 감성으로 제가 막 그 웃음을 제 랩에 넣는 걸 좋아하는 그 이상한 그게 있어요 되게 비슷합니다 그 웃음은 이렇게 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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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슷하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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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슷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원래 팬이었나 했어요 하하 0482님 가족적인 노래 너무 좋네요 스윙스 다정한 목소리 되게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스윙스가 원래 성격이 되게 궁금해요 어떠신지 원래 본인의 캐릭터는 저는 특징이 선배님 어른 계시면 얼어버려요 아 진짜요? 딱 이렇게 제가 그 리밋이 정해져 버려요 아 이 이상의 말과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여기서 말해요 왜냐하면 공중파 이런 거랑 전 좀 안 어울리는 캐릭터잖아요 긴장이 엄청 돼요 아 진짜? 딱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할 땐 또 그냥 그냥 시원하게 하고 동생들이랑 시원하게 놀고 형들이랑 시원하게 놀고 이런 스타일인데 왔다 갔다 합니다 조용할 땐 확 조용하고 다들 즐겁게 대화하고 있으면 혼자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이성한테는 어떻게 돼요? 글쎄요 그냥 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잘해줘야죠 그냥 바로 또 이렇게 바로 달려가는 대쉬하는 스타일이에요? 직진 어 글쎄요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것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쵸 사실 뭐 연애란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유아씨가 네 무료욕이 생각보다 없다고 하세요 어 무료욕이 없다는 거는 뭐 이렇게 평소에 소비하거나 이런 게 크게 없다 네 크게 많이 관심 가지는 것도 없고 저는 약간 운동하고 자기관리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건강 이런 쪽으로만 응 투자를 하고요 근데 다른 거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뭐 예쁜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오 생각보다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네 이미지를 보시면 많이들 그런 거 좋아할 것 같다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잘 어울리니까 또 제가 좀 겉 이미지랑 되게 성격도 많이 다르고 오 어때요 성격이 되게 남자아이 같고요 털털한 편이에요 네 아 그래 뭔가 되게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니까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엄청 장난기도 많고 막 예 그럽니다 좀 달라요 어 그러면은 그 무료욕에 관심이 없으시면은 그런 진짜 고급 가방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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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H사 H사 이런 거 에르메 땡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할 수는 없지만 싫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이 그런 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사고 어 없을 때는 굳이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예쁘게 코디도 상관없으니까 크게 개의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우선순위에 안 두는 네 우선순위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소비 많이 드네요 아 근데 지금 우리 스윙스는 왼쪽 손목에 그거 아 이게 뭐예요 와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분이 하는 브랜드인데요 되게 예뻐가지고 오래본 악세사리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멋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어울려요 은이에요? 어 재진은 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그런 막 귀중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흔히든 이제 래퍼들이나 이런 힙합하는 힙합 씬에 있는 분들은 약간 명품이라든가 좋은데 막 그거에 환장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고카 시계들 아 많이 또 차고 다니신 걸로 네 하나 되게 유명한 거 있죠 그거 그거 뭐 좋고 그게 거의 제 유일하게 진짜 비싸고 나머지는 그냥 이것도 그냥 적당한 아 이게 저 시계가 또 R 쪽으로 좀 이렇게 화려한 게 있고 네 지금은 굉장히 또 이렇게 뭔가 포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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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차고 계시네요 아 시 중에 하나네요 시에 시 하니씨가 좀 민감해요 다 보고 있구나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 좀 보다가 보니까 또 네 그렇구나 아니 우리 유아씨는 네 그러면 무력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사모으는 게 있다 혹은 뭐 좀 이런 거에 돈 쓰는 건 아깝지 않다 먹는 거요 먹는 거는 진짜 안 아끼고 먹고 싶다면 진짜 양껏 마음껏 시켜서 웃기지마 뭘 양껏 먹어요 진짜 양껏 마음껏 양껏 먹으면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 진짜로요 먹는 거는 진짜 돈이 안 아깝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뭔가 스스로에게 좋은 음식 선물해 주고 그런 거 참 좋아해요 보상으로 네 보상으로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의외로 나는 이걸 이만큼 수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있어요? 뭐 라면이면 뭐 몇 개까지 끓여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저는 생각보다 주량이 좀 센 편이에요 아하 그래요 주량 쪽으로 가시겠다 아니요 저거 못 드실 거 같은 느낌인데 네 생각보다 주량 쪽으로 조금 주정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독주를 좀 좋아하고요 미스키 네 미스키 꼬냑 그리고 막 샴페인 샴페인 그런 것도 좋아하고요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 근데 막 저는 빨리는 취하는데요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티거든요 아 그러신 분들 있어 아 쉽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어딜 넘어가요? 네 고량주 한 병도 잘 정신이 뚝기 차려 진짜? 고량주 한 병을 드신다고요? 네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고 그래서 고량주 한 병을 취하지 않고 잘 먹어요 취하면 바로 깹니다 반짝반짝 차립니다 진짜 대단하다 의외네요 네 좋아요 음주 되게 좋아해요 음주 좋아해요 네 자 일단 두 분 모시고 조금 이따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우리 네 명을 다 그렸어요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스윙스 맘에 들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저랑 똑같아요 아니 너무 귀여운 게 하나씩 멘트가 있는데 제 멘트가 조금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제 옷에 있는 그냥 N을 적었어요 너무 귀엽게도 고마워 고마워 자 두 분 이제 마칠 시간이고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자 530님 스윙스님 이름만 들어보고 오늘 처음 보는데요 허새끼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진짜 멋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노래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우리 9863님도 방청혼 간호사 미라클입니다 유아 언니 신곡 너무 신나고 좋아요 앞으로의 활동도 건강하게 하길 바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6시에 공개됩니다 유아 씨의 신곡 루프타 많은 사랑해 주시고 스윙스에 17곡이나 들어가 있는 업그레이드 5 업그레이드 5 정규앨범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컬투쇼가 올해 처음으로 2024 우리 광주로 떠납니다 전국토 첫 번째 편 광주 왔어라 광주 광주에서 진행되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생방송 내일 놓치지 마시고요 라디오로 보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라도 광주 근처에 또 계신 분들이 다 방청을 와주시고 노래자랑이 또 있어요 묘미입니다 노래자랑이 재미있죠 진짜 재미있습니다 네이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아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같이 인사할까요? 어! 정말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저번에 지난 활동곡인데요 셀피씨라는 곡입니다 아시면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스윙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안혜짱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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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